누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밤낮을 바꿔야 되는데 밤낮 바꾸려면은 내가 진짜 거짓말처럼 8시에 딱 눈이 떠져요 아침 8시에 그때부터 모든 일정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한... 저녁 한 6시? 6시, 7시? 그쯤에 그쯤까지 안 깨고 있다가 잠을 잘라 그래도 억지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자고 6시, 7시이면 좀 자고 그러고 온 겁니다 약간 낮잠을 좀 자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시 그 패턴 제가 방송하는 그 패턴에 맞춰서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들 네 좀 부었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예 야 뒤에 불 좀 조명 키고 어 반갑습니다 예 어 예 잘 지내셨나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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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시 또 식단을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마사지 효과 아 마사지는 진짜 정말 좋았어요 제가 빠르고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베트남 여행기 빠르고 짧게 요약 좋은 점 안 좋은 점 거기서 막 딥하게 들어가는 거 말고 베트남 여행기 좋은 점 아 그 사진 사진 보여주면서 아까 음 음 피부는 그 현지에서 저거 샀어요 그 현지에서 선크림 현지 선크림이 진짜 미쳤습니다 현지 선크림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선크림보다 더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 기능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음 어우 커피 맛이 좋다 여기 좀 쓰네 좀 쓰네 예 빠르고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 왜 잠깐만 이 화면이 왜 나오지 아 이거 모니터 죽여버렸잖아요 아 제가 또 갔다오는 동안 예 저기 세팅을 조금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어 모니터 한번 바꿔주면 될 거야 설마 새로 잡나요 어 어 설마 새로 잡나요 어 윈도우 캡쳐서 아니죠 아니죠 PC 캡쳐하잖아 예 정신 못차리죠 아니 아니 잘살네 잘살야 뻔지 그 세번 그거지 그거 그렇지 멍충아 아우 멍충아 아니죠 매미터 내린 데서 어 그거 그거 다 바꿔 놔야지 그 위에 있는거 죽이고 그 위에 있는거 죽이고 어 왜 이렇게 또 삐걱거리나 뭐하니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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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잡으려고 아니 뭐하니? 됐죠? 돼버렸죠? 어 어 살짝 좀 잘리는데 이걸 맞추려고 제가 지금 하고있네요 뭐하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건 맞춰야될거 아니에요 됐다 그리고 잠깐 놔야지 이게 락이 되나 얘도? 락 기능은 없는걸로 알고 있네요 이 잠금 버튼이 요건가요? 여깄다 됐죠? 어 이거 해드릴까요? 크로마키 어 아니 아니 크로마키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로마키 해주세요 어 잠깐만 어 되죠? 어 됐다 됐다 어 됐어요 자 이제 앞머리가 이제 딱 귀뒤로 이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존버했더니 앞머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귀뒤로 오네요 너무 좋네요 예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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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베트남 여행기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까지 방송했었죠 토요일날 방송하고 그때 이제 새 컨텐츠 뉴 컨텐츠는 올라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채널에 예 이제 일주일에 요거 계속 이제 올라가서 할거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컨텐츠 잘하고 예 그러고 방송 잘 마치고 출발을 하죠 밤을 새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사진을 찍고요 옷이 옷을 되게 잘 샀어요 그죠 예 저게 전부다 태무 옷입니다 방송할때 저 샀었던거 몇번 볼게요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전부다 태무예요 올태무 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태무로 어 신발은 울부 예 울트라부스트 울부는 진짜 신이야 정말 울부는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처럼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울부를 신으세요 예 정말 다리가 안 아프고 어 오랫동안 돌아다닐 때는 울부만 한게 없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울부는 신이다 아 울부는 신이야 엄마도 사드릴 예정 어 어 모든 내가 신었던 태어나서 신었던 모든 신발 중에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울부가 음 울트라부스트가 바닥을 지지 안하고 흐물거려서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과체중들은 최대한 발바닥에 그 뭐라야되 우리 침대 고를 때도 그러잖아요 침대 고를 때도 하드한 거 싫어하시는 분 소프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는 좀 발바닥 말랑말랑하고 좀 이렇게 굽이라기보다는 말랑말랑해가지고 발바닥을 보호해주는 그런 소프트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울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비행기 잘 탔고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중앙 왼쪽 오른쪽 사이드로 이렇게 세자리씩 세자리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탔는데 정말 좋았던 건 오른쪽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저가형 말고 어 이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는 신이야 는 신이야 진짜로 저가항공을 탔었잖아요 뭐 무슨해요 무슨해요 해가지고 그 진짜 싸게 땡처리하는 그런 항공가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비행기표 뽑아가지고 가는데 일본 가는 거는 저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가는 거는 일본이 아니라 일단 비행시간 막 3시간 넘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는 곳에 갈 때는 정말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저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를 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그나마 넓었어요 솔직히 이코노미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저한테는 약간 닭장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진짜 신이야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기내식 나섰던 거 기내식 먹었고요 기내식도 둘 중에 하나로 고르더라고 뭐 닭고기가 들어간 스튜 뭐 비빔밥 굳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굳이 또 외국가는데 또 거기서 여러분들 같으면 뭐 드시겠어요 1은 비빔밥이고 아 1 비빔밥 비빔밥 2는 어 닭고기 스튜 여러분들이 뭐 골라요 나는 무조건 닭고기 스튜 예 굳이 비빔밥을 굳이 비행기에서 먹는다고 예 그렇게까지 절여진 사람들이 있을까 예 무조건 닭고기 스튜지 그럼 맞아요 그 같이 갔던 친구도 비빔밥을 했는데 걔는 남겼어요 저는 닭고기 스튜 예 국물까지 다 빨아먹었고요 맛있어요 예 맛있었고 굉장히 먼 거리더라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니까 예 그쵸? 인천에서 그 비행기 속도도 뭐 8,900km로 쭉 가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키나와 거쳐가지고 다낭까지 가는 거니까 예 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멀리 가본 적이 몇 없어요 음 그리고 보니까 필리핀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밑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또 필리핀이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태국 아닙니까? 치앙마이 있는 그쵸? 동남아 3대장 맞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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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여기가 베트남 여기가 필리핀 예 동남아 3대장 주스 대신 콜라 아니 콜라 아니라 이거 저기 와인 예 와인 먹었어요 얘는 와인이에요 와인인데 레드 어 이 저 꿀팁을 드리자면 술을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 와인을 마시면은 남들보다 두어잔 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콜라를 보통 콜라를 골라 콜라나 사이다나 주스 골라 한 잔밖에 안 줘요 예 왜냐면은 너도 나도 한 잔 더 주세요 저도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서 계속 한 잔 더 달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먹고 나서 잔 한 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잔 한 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잔 한 번 채워드리겠습니다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 필요하신 분들 잔 한 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래 어 왜 술을 더 이렇게 주는지 왜 와인은 더 많이 주고 콜라나 사이다나 주스는 더 많이 안 주는지 모르겠어 갈 때 그냥 어 야 와인도 주네 야 대한항공 와인맛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레드와인을 레드와인 골라가지고 레드와인 먹었는데 중간에 뭐 또 채워주더라구요 예 바로 와인샷 때리고 한 잔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잔 더 채워서 어 마셨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잔 더 더 주시더라구요 총 와인을 세 잔을 때렸어요 세 잔을 예 와인을 세 잔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 저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가지고 다낭 에어포트에 그 항공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 사람들 많았고 또 뭐 웰컴 투 다낭 여기 사진 많이 찍는다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구요 예 숙소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바로 도착을 했고 어 정말 좋았던 거 그랩 뭐 그랩이라고 있어요 그랩 어 그랩 그랩? 맞나 이게? 예 그랩? 에이비 에이비야? 그 아 그랍? 어 블리츠 랭크가 그게? 그랩 어 이거 진짜 정말 현지에서 카카오 택시 그 잡채 예 호객 없고 정가 정가 정가제로 되어 있고 어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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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고 어 바로 그랩 진짜 좋더라구요 어 너무 좋았어 그냥 그냥 어플을 깔고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그랩으로 어디 갈 건지 내 숙소 이름 쳐가지고 검색이 돼가지고 거기로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랩에 잡힌 기사분의 택시 번호가 떠요 그러면은 이제 택시 기사님이 우리가 차 번호 먼저 보고 급한 사람들은 차 번호 먼저 보고 딱 가가지고 예 화면 보여주면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바로 가요 예 뭐 호텔 이름이 어디였더라 오리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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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었나 오리엔탈 호텔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로 갔죠 어 We gotta go 오케이 Are you Korean? 어 Korean Vacation 몇 밤 며칠 있다 가냐고 어 3 day 아 3 day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 좀 써달라고 QR로 카카오 택시 아이디 카카오 택시 QR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구요 카카오 택시 프렌드 프렌드 Why? 하니까는 이제 돌아다닐 때 나를 써라 나를 쓰면은 그랩이랑 같은 가격으로 모시고 어 문자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때 얘기했죠 그때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안전한 서비스인지 모르고 야 뭐 처음 본 아저씨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얘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야야 하지마 하지마 친추만 해놓고 나중에 연락하고 이건 하지말라고 왜냐면 이제 처음 본 아저씨고 처음 봤는데 이게 어 너무 친절하게 아니 언제 어디서든지 잡히고 똑같은 가격인데 굳이 이 아저씨한테 연락 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디 언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게 그랩인데 아 그런가 넌 너무 사람을 믿는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추만 했어 음 그치 그니까 다른 나라 갔는데 내가 전혀 정보를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한 서비스인지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도착했고 여기 호텔이 숙소가 그 네 요런 컨디션이에요 근데 55,000원이야 1박에 수영장 있고 수영장에 눕는 여 그 침대들 보이죠 예 그리고 저기 맨 끝에 바가 있어요 어 저기서 이제 칵테일이나 뭐 맥주나 뭐 위스키나 종류들 싹 다 여기서 이제 시켜서 체크아웃 할 때 결제하고 내는 서비스인데 어 여기 숙소 되게 비싸 보인다 얼마니 했는데 55,000원이래요 음 음 여기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어떻게 야 어떻게 숙소가 이렇게 싸냐 이정도 근데 보니까 5성급이야 그래서 와 정말 베트남 물가 얼마나 싼거야 소울에도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어 어 이런 방이었어요 음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안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칠 수 있고 뭐 그 먼 바라 뭐라 그러죠 그 방 그 먼 바라 그러는데 미니바 미니바 네 미니바 미니바 있어가지고 뭐 맥주랑 뭐 좀 구비가 좀 되어있고 예 도착하자마자 어 씻고 예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시장을 갔는데 시장은 전부 다 옷 통 스킵 시장에선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었어 왜냐면은 친구랑 싸웠어 그 친구랑 도착하자마자 싸웠어 난 이제 유튜브 찍고 있는데 걔는 이제 음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이러니까 거기서 내가 짜증 팍 내버렸지 어 여기 시장에 돌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자 넌 뭘 사야되니 나는 원피스를 사야되고 어머니 뭐 선물을 사야되고 뭘 사야된다 한 두어가지 항목 아 그래? 나는 뭐 별로 딱히 살건 없는데 너 사면서 뭐 모자나 하나 사자 나는 그냥 모자나 하나 사면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또 뭐 저 아이 잠깐만 있어 저기 저기 햇빛이 너무 세니까 저 선크림을 사자 그래서 갑자기 선크림 어디 파는 줄 알아? 더 뒤져버리겠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뭐 검색을 하고 선크림 어디서 파는지 그 선크림을 안 챙겨왔으니까 선크림 여기서 빨리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적에 맞게끔 딱딱딱 챕터 1, 2, 3 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빨리 그냥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걔는 나랑 완전 성향이 다른 거지 그러게가지고 그 자리에 짜증 그냥 팍 내버렸어요 온갖 승질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쏟아냈죠 야 유튜브 찍지마? 찍지 말까? 내가 여기 유튜브 찍으러 왔지 뭐 뭐 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찍지마 찍지마 이러면서 그 길 한복폰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무진장 싸웠어요 일본에서 싸웠던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 짜증을 내면서 정말 매우 싸웠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돈을 환전하는데 둘 다 이제 300달러씩 300달러씩 어 환전을 하는 그 금은빵이 있어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 나오겠지만 거기서 이제 300달러씩 해가지고 환전을 하니까 어 1500 아 1500만 60 1560만 1570만 동 정도 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한 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찍어줄게 하고 찍고 있는데 사람들 막 옆에 막 북적거리고 난리도 아닌데 거기서 제대로 찍지도 않고 카메라 렌즈는 막 여기가 있는데 나는 옆에 있는데 야 똑바로 찍으라고 내가 사람들인데서 나한테 어 화내지 말라 그랬지 아니 니가 제대로 똑바로 안 찍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또 싸우고 그냥 싸움의 날이었어 저날은 어 개같이 싸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너무 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일단 이 돈을 소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베트남 지갑을 가져왔으니까 100만동짜리 50만동짜리 뭐 20만동짜리 10만동짜리 그래가지고 화폐 단위대로 딱딱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어 지갑 하나로 쓰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소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 태양볕에서 소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카페 가까운 카페 빨리 가자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럼 카페는 내가 알아본 그 베트남 현지에서 유명한 그 베트남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거긴 또 어딘데 바로 옆에 카페를 놔두고 그 목적에 돈을 소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 가고 싶었는데 어 자기가 알아본 카페로 가겠다 뒤지게 또 걸었어요 걷다보니까 또 승질이 나는 거야 화가 나고 야 야 넌 내가 이거 돈 소분하려고 했지 가서 커피 마시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카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왜 또 짜증내는 거야? 그래서 또 뒤지게 싸웠어요 네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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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걔가 있는 카페까지 가서 걔가 알아본 카페 기왕 걔는 이제 그거야 돈도 소분할 겸 카페를 가자 했으니 원래 갈려고 했던 카페를 가는 것이 맞다 어차피 베트남에 태어나서 한 번 오지 뭐 두 번 올 건 아닐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카페를 갔는데 도착했어 존나 걸어가지고 공사 중이야 직원은 또 해맑게 웃으면서 테이크아웃 가능한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너너너너넛 일루와 해가지고 내가 아까 카페 가자 그랬지 땀이 막 그때부터 막 온몸을 적시는 거야 예 저 옷이 제 옷이 아니에요 예 이거 피타고니아 그거잖아 이거만 봐도 알잖아 어 애초에 나는 이제 옷을 살 일이 없었어 나는 근데 이제 땀에 다 절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화가 팍 나가지고 이제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카페에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백분 토론을 또 하고 거기서 돈을 결국은 소분했어요 돈을 소분하려고 했는데 걔는 또 마를끼를 잘못 알아먹은 거야 어 결국 또 돈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둘 다 300달러씩 해가지고 한 지갑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한 지갑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걔는 내 돈 네 돈 따로 쓰자 이렇게 또 알아먹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돈을 빼가지고 300달러만큼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천 오백 육십 칠만 팔천 몇 동을 갖다가 내가 절반으로 나누려고 한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걔는 또 뚜껑이 열린 거야 걔는 또 거기서 나한테 결국 또 돈이야? 이러니까 내가 거기서 또 짜증나 너 씨발 뭐라 그랬어 하면서 막 사람들 다 쳐다볼까봐 너 씨발 뭐라 그랬어 이게 진짜 씨발 뒤질래나 하면서 그래서 막 싸웠어요 또 싸웠어 음 엄청 싸웠어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싸우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시장에 가가지고 걔는 살 것들 사고 에 네 저는 어 의도치 않게 모자와 모자도 원래 이런 모자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정신이 빠지고 더운데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안에서 더 뭔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정이 없었던 밀짚모자를 사고 네 티샷을 샀습니다 표정이 괜히 이 표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질려버린 질려버린 표정 질려버린 표정 표정이 괜히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어 근데 또 내가 내 얼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 손가락이 마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파큐를 좀 날렸어요 예 이날에 어 어 정말 짜증이 많이 났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다 돌고 어 어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나오니까 좀 날이 좀 어두워 어두워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에 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예 자 요 요걸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계속 나오겠지만 예 예 영상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모닝글로리 예 이거 아주 맛있다 음 어 제일 괜찮았던 거 같아 어 어 뭔가 얘는 미나리 예 미나리랑 시금치 사이 어딘가 아주 맛난 어 두 개의 장점만 있는 음식 예 이 모닝글로리 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게 이제 마늘을 볶아갖고 마늘 그 소스에다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간도 적당하고 너무 잘 먹었다 뭐 다른 애들 얘는 뭐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이 꼬치에 있는 저 고기를 빼가지고 이거 싸가지고 여기다 이제 소스에다 찍어 먹고 뭐 그런 건데 다른 것도 그냥 그냥 그랬어요 먹을만 그저 그럭저럭 먹을만하다 그래서 이 첫날은 이제 이러고 지쳐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받고 음 그러고 이제 일정을 다 소화하고 두번째 날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날로 넘어가서 수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 위에다 난방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조식 조식을 먹었는데 이게 진짜 아무리 봐도 55,000원짜리 호텔의 클라스가 아니야 이건 진짜 이 정도의 조식 클라스에다가 수영장 저렇게 딸려 있고 룸 룸 서비스 룸 컨디션 너무 좋고 저 정도급이면 한국에서 1박에 17에서 19는 줘야돼 어 적어도 23만원 정도는 줘야되는 정도의 컨디션이었다 호텔이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숙소가 너무 좋고 괜찮더라구 그래서 나는 차라리 베트남 가가지고 날 더운데 땡볕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어 호캉스 즐기로 베트남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렴하고 너무 좋았다 에 바닥이 또 이렇게 유리로 통유리로 돼가지고 뚫려있어요 에 에 에 그래서 자리 딱 이제 저 밖에 보이는 창가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에 음식들 조식인데 이제 옆에 있는 그 백인부부들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그냥 빵에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과일 몇 개에다가 해가지고 조식처럼 즐기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뽕을 뽑아버리려고 아주 근데 맛있더라구 어 전체적으로 다 입에 맞았어요 에 베트남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못 먹는 아보카도 있죠 용과 보이죠 용과 용과 평소에 솔직히 우리 잘 못 먹잖아 과일 보니까 눈 돌아가더라구 용과 있죠 아보카도 있죠 와터 와터멜론 있죠 수박에다가 멜론에다가 과일 무지하게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2일차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 이제 그랩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정말 무법천지야 교통이 무법천지고 신호등 없고 보이죠? 예 지금 역주행하는거 저장 이 장면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 보면서 와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다보니까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다보니까 너무 무법천지인거야 여기가 그래서 질서가 왜이렇게 없어 또 근데 근데 이 안에 그러면은 다 거진다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 왜 그러냐면은 왜 차보다 바이크가 많으면 도로도 좁고 또 베트남이 길어요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돼있지만 베트남이 이제 길어 길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뭐 집 앞 너무 덥다보니까 걸으면은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데 어디든지 그냥 바이크 타고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저렇게 타는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양은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가 맞아 어 정말 대한민국 모양은 토끼가 맞아 내가 이번에도 그 비행기에서 지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모양은 토끼가 맞더라고 호랑이로 보이지를 않아 어떻게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래서 어 타고 간 곳이 이제 어 여기가 이제 바나힐 이라는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놀러왔어 우리나라 놀러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는 어딜까 아니 서울은 지역이잖아 관광지역 말고 내 말은 관광지역 말고 명소나 어떤 뭐 그런거 말하는거야 랜드마크 같은 예 경복궁 같은 예 롯데월드 같은 테마가 있고 어 어 음 이런 것들을 정해놓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그걸 하잖아 유네스코 관광지 특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잖아 음 여기도 이제 그런게 있더라고 근데 바나힐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손에 꼽히는 그런 좀 아름다움이 있는 곳 이라고 해야될까요 전세계 관광 이제 베트남으로 온 관광 온 사람들 전세계 사람들 전세계 사람들이 다 무조건 무조건 가는 곳이 바나힐이야 바나힐을 가지 않고서는 베트남을 가봤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나힐은 꼭 가야되는 곳 예 그냥 국룰 국룰 같은 장소가 바로 바나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좀 찍었고요 여기가 이제 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무슨 진짜 관광 온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무슨 술래길 가는 것 마냥 다 줄지어가지고 어 가는 곳이 있어 처음에 바나힐에서 내려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막 가요 에스켈레이터도 있고 바로 전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이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바나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트남이 원래 그 프랑스에게 통치를 당했었어 어 식민지였어 프랑스인들의 식민지 근데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거라 그래가지고 아 안되겠다 좀 저 시원하게 어디 뭐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지은게 바로 바나힐이래요 예 너무 덥다보니까 고산지대에 뭔가 하나 지어놓자 어 쉴 수 있고 바람불고 시원한 곳을 베트남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바나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겁나 높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진짜 이거는 어 저도 케이블카 꽤나 많이 타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사실 춘천에 있는 거잖아 춘천 가장 긴 거 예 뭐 여수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근데 전 다 타봤는데 춘천은 째비한데 음 진짜 속도도 이게 케이블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높아 너무 빠르고 되게 높고 올라가면서 그냥 너무 쪄죽겠는 그 습식 사우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에 가보면은 내리는 순간부터 와 덥다 이게 아니라 오우 더우면은 와우 덥다 아우씨 존나 더워 아우씨 더워 막 이러는데 거긴 이제 나가자마자 허허 허허 이렇게 돼 그냥 어 허 이렇게 되더라고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포착력 3개월이 밀렸더라구요 네 고맙습니다 코세아님 그 정도 더위에 습식 사우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돼 네 코세아님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감탄사가 나와 그 더위에 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더위 내성이 있어 애초에 음 더위 내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더위는 사실 크게 덥다고 못 느낀대 여기는 습함도 습함이고 더위도 더위고 그냥 짬뽕 돼갖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더워 우린 그게 잠깐 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365일 내내 느끼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추위에 대한 내성이 약해가지고 한국 오면은 겨울내 오면은 엄청 고생한다고 하더라고 무튼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요 바나엘 여기 이제 뭐 건물 같은 게 좀 보이죠 여기 있는 게 이제 롯데월드처럼 그런 그 놀이동산 놀이공원도 있고 식당가도 있고 예 근데 그 규모가 말도 안되게 커요 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다가 이것저것 다 박아놨지 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도 공사 중인 곳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 관광 산업에 발달이 많이 되어 있지만 가장 잘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무조건 여기 가장 제일 많이 몰리는 이 핫한 장소 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핫 뭐라 그러냐 랄프야 핫 핫 너 이렇게 말을 못하냐 핫 플레이스 핫 플레이스 그래 쟤 왜 저러는 거야 저 저 형이 몰라서 그래서 핫 저 핫 플레이스야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에 규모가 있지만 뽑아먹을 게 몇 개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중시키자 해갖고 거기에 엄청난 또 그 막 포크레인이랑 막 디지게 많더라고 여기 규모가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를 더 뽑아내자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롯데월드처럼 막 이렇게 테마로 돼가지고 그 놀이공원 특유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나 1이 올라가면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이게 받쳐져 있는 제 손모양처럼 이렇게 받쳐져 있고 이 손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상에 그 유적지 같은 막 그런 게 있어 여기서 사진 포토 그러니까 무조건 파리에 갔으면 에펠탑에서 사진 찍듯이 어 어 베트남 가면은 여기 사진을 찍어야 돼 무조건 국룰이야 국룰 날씨가 또 좋았죠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아 큰일났네 여러분들 뭐 어 1월화까지 1월화수인데 1월화까지 3일 내내 비가 온다가 나왔는데 비가 안 온 거야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너무 좋았어 비가 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있는 내내 베트남에 있는 내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어 더위는 그냥 여기 올라왔을 때는 바나일이 올라왔을 때는 더위가 사라졌어요 확실히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어 훨씬 저 시원하고 그래서 저 여행객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네 여기 이제 입장료랑 뭐 식당이랑 이런 것들 다 예약하고 케이블카까지 다 이용하는데 돈이 가장 비싼 곳이 저기야 그러니까 베트남 물가가 참 낮지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비싼 곳은 저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야 왜냐면 우리 롯데월드 한번 가도 뭐 뭐 하루종일 반나절 있을 거다 그럼 그 안에서 뭐 라라코스트 같은 데에서 뭐 돈가스 먹고 뭐 밥 먹고 또 목마르면은 애비양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런 돈 다 빠진다고 해도 두 당 내가 봤을 때는 자유 자유이용권 세일 받아갖고 특가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한 달 쳐도 내가 봤을 땐 두 당 8만 원 정도 쓸 거 같아 두 당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무조건 쓰거든 하루 종일 있으면 성인 기준 롯데월드에서 교통비까지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치면은 그냥 롯데월드 한번 다녀오는 정도의 비용이야 바나일은 네 네 두리에서 저기가 제일 비쌌어요 어 그래서 이 바나일에 저 사진 찍는 곳에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남기고 바나일에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저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손이 두 갠가 세 갠가 있어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게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거기에 사람이 뒤지게 몰려 있어 근데 사실 정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 세 번째 손이 있는 여기 여기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는 곳으로 딱 가다보면은 여기에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여기인데 사람들이 이곳은 이용을 안 하고 있어 여기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다들 저기서 사진 찍고 있는 거야 네 여기가 사진이 잘 나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네 어 이 자리 이 자리가 사진이 잘 나와 손을 다 찍을 수 있지 뭔가 아쉽잖아 다른 자리는 손이 다 나오질 않아 잘 찍어봐야 광각으로 찍어봐야 손가락 네 개 나와 근데 손 다 받치고 있는 형상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곳이 잘 나오잖아 어 그리고 이제 어 식당도 가고 와 근데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식당 찾아가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저 때 이제 제 영어 실력이 나옵니다 어 어 얘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예약해놨던 용지가 있어 그래서 응응응 이러고 있는데 아 몰라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야 가만있어봐 줘봐 저 어디를 가야되는지 우리 지금 예약한 식당 이름이 뭐야 이거야 포시즌 레스토랑스네 어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사람도 몰라 레스토랑스라고 해야돼 아 그래? 오빠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응 나 성지고야 하고 물어봤죠 어 excuse me 예 where is 포시즌 레스토랑스? 어 그래서 어 go away 어 left left 그러니까 아 오케이 땡큐 하고 갔죠 어 그렇게 한 세네번 물어갖고 이제 갔어 어 어 그렇게 해서 밥 먹고 포시즌 레스토랑스 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어 차로 픽업해주고 데려다 주고 그 서비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차로 픽업해서 7인승 그 차에다가 픽업해주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하는 그 패키지 같은 거를 예약을 한거지 에 그렇게 해서 두당 한 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가셔야 돼 에 그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경하지 못한게 하나 또 있는데 겁나 큰 불상 있어요 엄청 큰 불상 진짜 보면 와 게임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상 말도 안되게 커 마치 브라질에 있는 약간 그것처럼 엄청 큰 불상이 있는데 거기를 또 가는 길인데 거기 이제 계단이 굉장히 많고 또 뭔가 새로운 테마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갔어 굳이 어 거기까지 들렀다 오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코스까지 다 하면은 돈이 별로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그리고 갤럭시 AI 사람 지우기로 사람 다 지워버렸어요 주변에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 개많은데 그림자 하나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AI로 싹 다 지워버렸어 사람들을 예 이거 그냥 사진 찍으려고 하면 찰나에 찍어야 됩니다 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진짜 잠깐 있는 한 2초 3초 내지 그 순간에만 찰나에 순간에 찰칵 찍고 빨리 가야돼 예 원본은 제가 핸드폰에 있는데 휴지통이 있어갖고 그거 딱 언제 꺼내서 언제 보내드려요 예 아무튼 AI로 싹 다 지워버렸어요 사람들 원래 이게 되게 넓게 나온 건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원본 보면은 막 이런데 사람 얼굴이 있고 예 추리고 추려서 AI로 지운 게 이겁니다 많이 찍길 잘했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외국사람들이랑 같이 사진 푸마 시도 해줬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갔다가 이제 오고 나서 숙소에서 이제 오고 나서 먹은 이제 그 저 식당 목식당이라고 있어 이름이 목식당이야 어 목식당 어 목식당 어 목식당 해산물 어 예약 해야만 하는 어 사람 많은 식당 이름이 목식당이야 어 어 모닝글로리는 기본적으로도 시켜주고 거기다 이제 그 가리비 예 치즈 가리비 시켰습니다 치즈 가리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꽃게 뭐 바다게 먼게 먼게 크레이피쉬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고요 어 소스가 미쳤어 뭐 개는 솔직히 나도 많이 먹으니까 인천 종합원시장 가가지고 연안부도 가가지고 저도 뭐 해 매해마다 뭐 개는 막 어 이삼 키로씩 먹으니까 꽃게는 별로 그렇게 꽃게는 대단할게 없지만 소스는 정말 좋았다 이 소스가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간 곳 네 여기가 이제 독박투어가 다녀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개그맨분들 그 여행 프로그램 독박투어 여기 가가지고 마사지 이제 네 개의 오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요 모린가 오일 라벤더 오일 코코넛 오일 일랑일랑 오일 한국으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냄새를 하나하나 다 맡아봤는데 일랑일랑이 가장 냄새가 좋더라고 어 그래서 일랑일랑으로 냄새가 가장 좋은 걸로 해가지고 어 마사지를 또 이틀차 받는데 이제 마사지가 개빡세요 첫날에 받으면은 좀 아프면 막 참아 참으면서 보통 세기 그러니까 세게 중간 약하게 가장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위 이 부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곳 체크를 다 하거든 처음에 가면은 저는 이제 목이랑 등이랑 어 머리 쪽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요 그러면은 거기 위주로 조금 해주시고 90분 60분 120 아 90분 120 뭐 이런 저 코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90분씩 해가지고 이제 받았죠 네 목이랑 해가지고 엄청 시원해 첫날에 와 진짜 이거다 하면서 그 정말 그거 느꼈어 그 필름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필름이 끊겼어 마사지 받다가 음 마사지 받다가 필름 끊겨본 게 처음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끊겨본 필름이야 네 원래 술을 아무리 마셔도 나는 필름이 끊기진 않거든요 근데 봤다보니까 엎드려가지고 막 봤다보니까 처음에 막 아파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들었냐고 영어로 아임 슬리핑? 물어보니까 예스 예스 하더라고 자주 있는 일인가 봐 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시간이 다 흘러있어 어 다 받고나서 와 뭐지 나 잤었나 음 어 그냥 삭제돼 시간이 삭제돼 거기 있으면 어 생각해봐 하루 막 좀 종이를 돌아다니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고 막 이제 다니다가 마사지 받는데 안 좋겠냐고 어디 어 그래서 막 첫날에도 필름이 끊기고 둘째날도 필름이 끊겼어 이게 뭔가 있나봐 사람의 어떤 혈자리 거기를 딱 누르면은 잠들게 하는 버튼 같은게 있나? 어 그래가지고 둘째날은 잠들지 말아야지 했는데 뻗었어 둘째날도 돌아가는 길 그 네 응 4 우리나라는 반대야. 대다수가 바이크야. 반대로 돼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셋째 날이죠. 둘째 날 끝나고. 아무튼 일일 일 마사지는 다 완수를 했어요. 좀 겁나더라고. 왜냐하면 첫날 다 받고 나면은 이제 뭐 너무 시원하지만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등 살짝만 눌러도 막 아프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하겠지만 살을 너무 막 세게 팍 눌러가지고 뼈랑 살이랑 이렇게 막 맞닿는 그런 소리가 있어.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나는 세게 받아요. 아파. 너무 아픈데 그 아픈 걸 난 즐겨. 난 마사지 받을 때 아픈 걸 즐기는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겁나 세게 받아요. 일부러. 응. 그래가지고 둘째 날 돼가지고 받으려 그러니깐은 어 이거 진짜 겁나더라고. 전날 내가 어제 받았었다. 어. 예스터데이 마사지. 어. 아프다. 어. 근데 나는 받겠다. 그래가지고 뭐 세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뭐 또 잠들었어. 그래서 둘째 날 끝나고 셋째 날 어. 셋째 날 이제 마지막 어. 하기 전에 또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즐기고 또 뭐 칵테일 마시고. 예. 사진 찍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이동한 곳이 바나나보트. 아 바나나래 자꾸. 그 바구니 보트라는 그 이게 있어요. 아저씨가 한 명 있고 노를 접고 두 명 내지 세 명까지 탈 수 있는 가운데 앉는. 예. 그래서 나는 굉장히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 돈 다 낸 거야. 안 타면 이거 무조건 손해야. 그래가지고. 아 요것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서양인들 전세계 아까 바나일에서 보던 그런 광경처럼 전세계인들이 이걸 다 타. 어. 무조건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코스고. 저는 저도 이거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타라고 하는데 좀 무섭더라고. 덩치도 조그맣고 키도 조그맣고 왜소한 아저씨가 웃으면서 타라고 게린게린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뭐 혹시라도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웃어가지고 뭐 조끼 같은 거 구명조끼 같은 거 없냐. 아 그런 거 없다. 그냥 타라. 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타면서도. I'm 120kg. Be carefully. Be carefully. 해가지고. 오케이. Sure. Sure. 해가지고 이제 탔죠. 탔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고. 아. 운전을 잘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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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driver. You. Good. You. 그래서 이제 탔는데 뭐 아는 한국어 총동원해가지고. Are you Korean? Yeah. I'm Korean. 그러니까. 오케이. 오리. 꽥꽥. 뭐. 아싸. 가오리. 하면서 뭐. 한국어 몇 개 아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텐션을 바짝 올려줘요. 초반에. 네. 텐션을 바짝 올려줘. 그러고 이제 가다가. 이런 쇼도 있어. 어. 우리나라 뭐 강남스타일 트로트 틀어놓고. 여기서 탑블레이드 뒤지게 도는 거야. 어. 계속 스피를 돌아. 여기 이제 사람 태우고 이걸 또 해줘. 근데 진짜 신기하게 물에 안 빠져. 어. 제가 액션캠이랑 핸드폰이랑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건 유튜브 찍으러 간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훨씬 더 많이 담겨있거든요. 그냥 뒤지게 돌아. 어떤 인도 아저씨 여기 막 태우고. 무슨 정말 그. 아. 재윤이 고맙다. 100개. 그 뭐라 그러냐. 소등에 타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냐 랄프야. 소등에 타고요? 소등에 타고 막 이렇게 안 떨어질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냐 그거. 소등타는. 아. 로데오. 어. 로데오. 로데오 마냥. 그. 인도 아저씨가 가운데 타고 있는 막 진짜. 허리 막 다 제껴지면서. 어. 저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빠지는 거 아니야. 한데도. 잘 또 저기 하더라고. 예. 소등타기래. 쟤 왜 저러냐 쟤. 예. 어. 소등은 앞뒤로. 아. 박치세요. 이런 쇼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숙소죠. 예. 여기가 제일 비싼 숙소였고. 숙소 뭐 딱히 볼 거 없어요. 예. 복층으로 되어있고. 계단 있고. 예. 여기는 거진 다 서양인들이더라고. 확실히 가격대가 더 비싼데 가면은. 서양인들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있는 숙소 갔다가. 숙소 딱히 볼 거 없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뭐 맥주랑. 피자랑. 과일이랑 좀 먹고. 그러고 마지막 회포를 풀고.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고. 어제 저녁 10시 40분에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한 11시 10분 정도 넘었더라고. 예. 그러고 나서 푹 자고. 예. 그러고 이제 오늘 방송 켠 겁니다. 짧게 요약한다고 요약했는데. 1시간이 가버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페이커님께서. 별풍선 만개. 여행 경비. 그러니까 두당 110만원씩 쓰거든요. 거기 가면은. 근데 진짜 여행 경비가 나왔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걸 편집해갖고 올릴. 그 액션캠으로 찍은 게 다 있어요. 그게 용량이 한 200기가 좀 되지? 200기가 더 넘는 그 사이즈인데. 그거 어쨌건 이제 편집자에게 전달해 줬으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떴을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페이커님께서. 우리 대상형님께서. 만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보다 베트남이 더 좋았어요. 1일 1마사지는 그 어떤. 맛있고 보기 좋고 즐거운 거 이상이야. 그리고 일단 너무 저렴해. 제가 도어 투 도어를. 제가 일본에 같이 한번. 그래도 저랑 갔다 왔던 친구라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오래 걷는 걸 싫어해 내가. 땀 흘리고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도어 투 도어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랩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택시. 그냥 돌아다니고 할 정도라면은. 내가 봤을 때. 바가지 안 끼고. 그냥 정찰제로 간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택시비 한. 10 몇만. 10. 15만원. 18만원. 20만원 정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계속 콜벤을 부르고 움직이고 했었으니까. 7인승 이상으로. 근데. 택시비로 2만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네. 차는 약간 그 뭐지 랄프야? 7인승 이상 그 11명 타는 거? 카니발? 어 카니발. 카니발급 차를 불러. 카니발급 차를 타고. 뭐. 어디 움직여. 어 뭐. 화곡동에서 송파 같은데. 간다고 치면은. 그 택시비용이 여러분들. 4천원? 이렇게 나와. 4천원 5천원. 미쳤지? 네. 이게 말이 안 돼. 이 물가가 이게 말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이 돈 계산하는 게. 100만동이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공을 빼. 그러면 10만동이지. 그러면 10만동에서 반절 때려. 50%. 그럼 얼마예요? 네. 50만동이죠. 금은 그걸 한국돈으로 하면은. 아 5만원이죠. 어. 5만원 정도야. 100만동 이꼬르 5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10만원. 한국돈 10만원이면은. 어. 베트남 돈으로 200만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너무 싸고. 110만원인데. 비행기값, 속소비, 가서 쓰는 돈. 뭐 다 해서 토탈 돈 펑펑 쓰고 놀아도. 110만원으로 떡을 친다 이거야. 네.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지. 두당 110만원이면은. 3박 4일로다가 얼마나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굳이 막 이런 가성비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마사지가 너무 좋았고. 입맛에 음식이 난 더 잘 맞더라고. 일본보다. 좀 맛있는 뭐 장어덮밥 뭐 하다 뭐 먹고 하고 하면은. 어. 4, 5만원 정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그 코스요리 한정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베트남식 한정식.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그 백반 코스요리로 나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정식집이야.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일본에서 먹는다 치면. 두당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한 7만원. 11만원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음식이. 두당 한 18,000원 정도로 먹을 수 있다. 너무 저렴하고. 좋아. 네. 물가가 말이 안 돼. 그래서 되게 좋았다. 비행시간은 4시간 반이에요. 4시간 반 걸려요. 다음에 또 간다면은 일단은 일본이랑. 내가 별로 몇 군데 다녀오질 않았어갖고. 다음에 또 가면 무조건 베트남이지. 무조건 베트남이지. 우리나라에서 한 18만원 내지 21만원 정도 줘야 되는 프리미엄 마사지인데. 그거를 어. 어. 2만 8천원에 즐긴다? 3만원에 즐긴다? 무조건 베트남이지. 어. 120분 그 전신 풀코스 마사지가 어떻게 2만 8천에 3만원밖에 안하냐고. 그 정도 돈이면은 우리나라에서 3만원에 발 마사지 받는 정도야. 30분짜리. 별로 시원하지도 않은 거. 어. 다 풀렸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회전 무슨 뭐 회전 무슨 골이라고 하잖아. 어깨에. 거기에 돌이 있거든. 요만한 조그만 돌. 그 석회가 있어갖고. 난 나중에 파동으로 그 이거 부숴야 돼요. 남자분들 그 정관에 뭐 이렇게 그 돌 부수듯이. 나도 이거 나중에 부숴야 돼갖고. 어깨 가동 범위가 이게 안 됐어 내가. 이게 안 됐다고. 옷 벗을 때도 이게 안 됐어. 아. 안 되는구나 지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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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여기 제가 돌이 있어갖고. 어깨가. 가동 범위가 이만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옷을 벗을 때도. 이거를 못해. 이렇게 못 벗어. 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가동 범위가 안 넘어가. 근데 어제 이게 됐었는데 오늘 안 되네 또. 다시 돌아가나 보다. 어. 어제 이렇게 벗었었는데. 옷을 이렇게 벗었었는데. 네. 음. 아. 아니 안에 돌멩이가 있더라고.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니까 안에 돌멩이가 있음. 어. 아니 나중에 부스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의료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메스로 째갖고 그거 돌 꺼내는 것보다 이거 뭐. 충격 파동 뭐 있고 있어. 뭐라 그러냐고 보고. 아. 아무튼. 몸에 있는 돌 깨는데 들어가는 그 치료 기법 있거든요. 파쇄술. 네. 그걸로 체외 충격파. 어. 그거 싸가지고 그걸 돌 부순다고 하더라고. 어. 안 아프대. 안 아프대. 아프대. 암튼 그래서 진짜 너무 마사지를 잘 받고 왔고. 일일 일 마사지 잘 했고. 또 간다면 나는 무조건 일본보다는 나는 무조건 베트남가. 대신 다음에는 일등석으로 가고 싶어. 비행기 값을 좀 더 주더라도. 돈 한 2, 3핀만 더 들더라도 나는 일등석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한 번 가는데가 모르겠어. 걔가 다 예약해갖고 돈 뿜빠이 한 거라서. 아 갔다 왔다 하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70만원 후반대 나왔던 것 같아. 2명. 갔다 왔다. 어. 70몇만원? 왕복 다 합쳐서. 2명분. 그러니까 그거 절반 때리고 하면은 갔다 왔다 하는데 한 35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거기서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더하면 갔다 왔다 하는데 한 5, 60만원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비행기 값을 그렇게 많이 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돈 드리고 나는 하겠어 차라리. 일등석을. 어. 앞으로는 일등석으로 하겠어. 원래 이제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일등석이 있고 그 다음 이코노미가 있고 그러거든. 근데 일등석까지만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야. 완전 퍼스트 클래스는 좀 다르던데? 완전 그냥 누워서 가던데? 어. 비즈니스인가? 그게?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는 좀 빡세일 것 같고 돈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 그냥 일등석만 타려고 어. 비행시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면은 저가항공 쓰는 게 맞고 티웨이나 이런 데 쓰는 게 맞고 어. 그런 것 같아. 일등석이 퍼스트 클래스고 그 더 윗단계가 비즈니스인 거야? 아니면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이 일등석인 거야? 일등석이 제일 높은 거야. 아. 일등석이 제일 높은 거구나. 그래서 일등석인 거고 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이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타야겠다. 앞으로. 어. 비즈니스 정도면은 충분히 넓고 충분히 좋은 것 같아. 어. 아. 아니네? 퍼스트. 아.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오케이. 비즈니스 타야겠어. 앞으로. 금액이 두 세배니까. 어. 그지. 비싸긴 하지. 30만 원인데 한 60, 90만 원 되는 거였어. 비행값이. 비행값이 한. 내가 봤을 때는 갔다 왔다 다 포함하는 한 6, 70만 원 들어갈 것 같아. 어. 그거 타야겠어. 어. 이코노미도 난 불편하다. 어. 몸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 불편해. 불편해. 4시간 반을 그렇게 앉아 갖고 갔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 공댕이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저가 항공에서의 그거는 너무 힘들고 거기는 아예 못 버틸 정도고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코노미고 난 그것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냥 어. 저. 비즈니스 타야 돼. 최저가 80만 원 정도야? 최저가 80만 원 정도야? 네. 아. 비싸네. 아시아나 비즈니스가 80만 원이래. 왕복이. 베트남. 근데도 여러분들 한 일주일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진짜로. 어. 가면서 듀투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 어. 듀투 때문에 첫날 가는 날은 너무 좋았어. 영화도 나오고 충전도 되고 어. 중간에 밥도 주고 와인도 주고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어? 에. 여자들 이뻐요? 물어보는데 여자들 여자들의 얼굴을 볼 새가 없었는데 어. 가서 여자 구경하고 그냥 그러려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어. 마사지가 너무 받고 싶어서 간 거야.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받을 돈이면은 비행기값 나왔지. 비행기값 나오지. 진짜로. 비행기값 이상 나오지. 어. 웬만큼 진짜 숙련된 맹인급의 마사지 이상이야. 거기는 체계적으로 배우나 봐. 마사지를. 어. 제가 지금 마사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피로가 엄청 풀리거든. 진짜로. 거기는 마사지 학과가 있어. 하. 어쩐지. 배운 분들이랑 다르네. 세상. 그렇게 좋은 게. 진짜. 내 몸에 무슨 저. 필름이 끊기는 잠자는 스위치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 어. 첫날. 둘째날. 셋째날. 어. 그래서 물어봤어. 야. 같이 들어가진 않아. 같이 들어가면은 어. 거기서 주는 반바지만 입고 들어가는 거라서 여자도 상의 탈의를 하기 때문에 예. 따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지. 야. 나는 하다가 잠들었는데 너도 그랬냐. 그러니까는 나는 잠 안 들던데? 그러더라고. 근데 걔는 이제 세번째날인가 두번째날에 그때 잠드는 경험을 했대. 그래서 야. 나는 세번 다 잠들었는데 너는 어. 어땠냐. 물어봤더니 첫날에는 안 그랬는데 둘째날인가 거기 때 잠들었다고 하더라고. 암튼 진짜 마사지 때문에라도 꼭 갔다 오십쇼. 예. 뒤집니다.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태국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네. 근데 태국은 너무 멀지 않아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거기서 거기겠지만 동남아 삼대장은 필리핀은 갔다 와봤는데 어. 무조건 베트남 음식이 좋아. 후케어 좋은 날 삼대 받으면 내기 발바닥댄 티티키 발라보세요. 아. 흠. 흠. 세부 갔다 왔어요. 세부는 갔다 왔었고 2014년도인가 그때 갔다 왔었죠. 네. 태국은 남자들끼리 간다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여초에서 남자들끼리 가는 동남아 어. 삼대장 태국 필리핀 베트남 남자들끼리 간다 그러면 그 남자는 걸르라고 그런다더만 황제 그 뭐 퇴폐여행 간다고 어. 그런 거 걸르라고 그런다더만 음. 태국 카타야 가는 남자 걸으라는 말이 있음 키키키키키키 음. 약간 우리나라 우리 남자들 이야기로 따지면 이제 뭐 저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여자 걸러라 어. 뭐 그런 것처럼 어. 단풍국이 어디지? 날표야? 단풍국이요? 어. 캐나다요? 캐나다. 캐나다 다녀온 여자 걸러라 뭐 이런 것처럼 어. 서로 거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네 음. 호주? 아 호주인가? 어. 오홀. 호주.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어. 엄만 어디든지 상관없어. 뭐 일본 아니어도 돼. 내가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 일본보다 더 괜찮아. 엄마. 이러니까.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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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한 번 또 갈게. 베트남을 한 번 또 갈게. 우리 엄마가 이번에 내가 갔다 온 그 코스로 갔다 온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일본 안 가려고. 아니 가서 뭐 해. 그냥 감성 여행이지. 일본은 감성 여행이야. 내가 봤을 때. 감성이 좋고. 근데 나처럼 실속 따지고 뭔가 효율을 따지는 인간들은 무조건 베트남 가야 돼. 응. 아니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 빵빵한 콜벤을 계속 불러 제끼는데 그 3일 내내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닌데도 2만 원이 안 나오니까 말이 되냐고 그 교통비가. 어? 도어 투 도어로 환장하지. 일본 가성비 안 좋아. 아무리 엔화가 떨어졌다 그래도 일본은 난 가성비 별로 같아. 어. 다음 달에 아니면 다 다음 달에 가야겠다. 엄마랑 랄프랑 해갖고. 맞아. 일본은 4km 가는데 2만 원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어. 3, 4km 가는데 2만 원 썼어. 하가지고 vers. 그러면 응… 음… ... 있어봐.. 이외 meets 이와 보셨나? 음. 으- 으-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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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외 이외 그러니까 나도 나도 엄마 모시고 가는 거는 동남아가 더 나은 것 같고 일본에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일본이 너무 내 기억 속에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에서 먹는 그 맛있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흉내 내거든 굳이 가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 같아 물론 일본에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아니지만 모르겠다 일본에서 먹는 그런 스시들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갓된 스시 정도만 가도 맛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 저마다 문화의 힘 서브컬처 문화의 힘 그리고 좀 일본 동아시아 3개국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시민의식 선진국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민의식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런 이미지지 민도 좋고 치안 좋고 난 진짜 베트남도 치안이 괜찮다고 느껴 한 번도 유튜브에서 봤던 그 호객 행위 호객 행위 하는 거 처음에 택시 잡을 때도 물어보긴 해 뭐 택시 탈 거냐고 그래 그래 막 물어보고 막 어디 가냐고 근데 뭐 don't talk to me don't talk to me I'm reservation 어 형초에 스크시트론 면접 받다 한 코븐이야 이번 상반기 삼성전자 합격했어 홍덩이만 요소 아 그래 고맙다 SK 실트론 면접 받다구 실트론은 뭐야 울트론이야? 이번 상반기 삼성전자 합격했어 어 그래 아무튼 잘됐다 삼성 들어간 거는 어 축하할 만한 일이지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저 아임 뭐 레저베이션 얘기하니까 나 예약했다 예약한 거 있다 그러니깐 어 노 아임 레저베이션 하니까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냥 가더라고 별거 없던데 그냥 진짜 아임 레저베이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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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그 3일 3박 4일을 즐겁게 잘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면은 두당 100만원 쓰나? 덜 쓰지 않을까요? 덜 쓴다고? 어 더 쓴다고? 네 맞아? 숙박비도 말 안될텐데요 여기 제주도 막 일반 게 막 15만원 싼 게 막 15만원 싼 게 15만원이야 제주도? 숙박비가 말이야 그냥 길거리에서 자야돼요 그 정도야? 네 네 네 우리 캐티언니아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캐티언니아님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진짜 90만원 후반대로 낮출 수도 있을 듯 음 진짜로 시그니엘 끝 맞아 그 55,000원짜린린데도 그래서 오늘 먹방 할거야 음 먹방은 모르겠네 난 별로 지금 먹방 배고 고프질 않아서 음 편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음식은 그냥 내가 베트남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잘 맞아요 왜냐면 나는 고수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 조식 그 호텔 조식 서비스에 그 쌀국수는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갈 때 기본적인 언어 배울 거 거기 가이드에 항상 고수 빼주세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지도 않았죠 예 전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신짜오 까만 두 가지 안녕 고마워 이 두 가지만 알고 3박 4일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한국어 꽤나 하고요 일본만큼은 아니야 근데 한국어 꽤나 하고 응대 서비스가 일본만큼은 아닌데 영어 영어 진짜 기본 영어 초딩 영어만 해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 전혀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음 예 저는 가서 고수를 그냥 예 고수 범벅을 했어요 고수 샤워했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수 먹으면 고수 조그맣게 이렇게 쓸어놓은 것들 이렇게 조금조그리 소분해갖고 이렇게 먹는데 거기는 이제 고수를 통으로 이렇게 크게 잘라놓은 것들 있어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쌀국수에다가 듬뿍 넣어가지고 고수 샤워를 했네 예 고수 엄청 좋아합니다 원래 고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옛날에 비누맛 난다고 너무 역겹다고 나 진짜 참고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가 있는데 고수는 나는 못 먹을 것 같다는데 나이 먹고 나서 한참 뒤에 그냥 고수를 좀 입에 댔더니 괜찮네 너무 향긋하네 너무 좋은데 하고 환장하고 먹죠 깻잎이랑 고수를 많이 좋아해요 예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저장을 하고 갔다 온 거예요